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축제, 초대형 릴레이 콘서트, SM 파운 위크는 계속된다.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그 현장으로 출발. 크리스마스 공연의 주인공은 깜찍한 소녀들 FX였군요.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. 2013 최고의 대세돌 엑소도 함께했네요. 그런데 찬열 씨 입장할 때부터 들고 있던 그 장미꽃 팬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인가요? 과연 찬열 씨 포메에 있던 장미꽃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게 웬일 세훈 씨 행복해요 팬들은 울어요. FX의 짜릿한 무대로 콘서트는 계속됐는데요. 피노키요, 일렉트로닉 쇼크까지 히트곡인 만화도 너무 많아. 엑소도 질 수 없죠? 섹시한 멜빵 춤으로 여심을 흔드는 열두 남자들. 이번엔 달달한 발라드 선물까지. 멋진 남자들 엑소 팬들을 들어 떠났다 하네요. 백만장 돌파에 신화를 새로 쓴 그거. 우르렁이 빠질 수 없겠죠? 함께여서 두 배 더 행복했던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. 완전 수고했어요. 대박. 짱! 굉장히 재미있었어요. 완전 행복했어요. 그래요? 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